쪼쪼쪼 인사하자 언니, 누나들한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숙제할 거예요 광고를 받았어요 보통 광고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얼마 드리면 돼요? 이렇게 먼저 선조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냥 받고 나서 계속 며칠동안 계속 머리가 아픈가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 어제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봤거든? 제 애닉스 DRX라고 치니까 뜨더라고 이게 DRX가 롤팀이라며 아니 나 배그 비자이라 잘 몰라가지고 왜 배그 비자한테 롤팀으로 잘해 우와 너무 멋있잖아 참고로 미출시 제품이라 아직은 살 수 없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아무도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신상 우와 간지 간지 폭발 개쩔어 우와 우와 이 의자를 내가 쓸 수 있다 도망치지마 내가 껍데기는 다 벗겨왔어 왜 아주 뾰족하냐 공고 같은 것도 같이 줬어 됐다 다 풀었다 이거를 여기다가 꽂으면 되는데 우와 뒷판도 예쁘잖아 이거 맞냐 이거? 바퀴를 만져야 된다고? 돌리는 게 아니야? 아 히모로 떴는 거예요 바닥에 놓고 해야 된다고 아... 으윽 으윽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으윽 으윽 야 안된다 오케이 조립해서 갖다 달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조립하라고 먼저 설명은 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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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발 소수 아 소수 한 발 이거 까먹었어 아 아 아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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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된다 다음 기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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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찡 내가 이거 까지를 안 쓰려고 했는데 공격력 오 업그레이드 했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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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건 왜 씻게 되냐 두개 남았다 어 뭐야 으윽 으윽 어 뭐야 자기 자리가 있었나봐 으윽 아 뭐야 아이템빨 역시 그 메이플에서도 목장갑 있지 않아 으윽 고르포야 파리만데우로라 파리파리 유나위를 덮어야되나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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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꽂아서 안 꽂히는데 안되잖아 이거 좀 빌릴게 으윽 으윽 우쿠야 레오야 이거 좀 빌릴게 으윽 됐다 위자를 뒤집으면 되잖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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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으윽 으윽 아 내가 생각한 처럼 자꾸 처음 들고 다니는데 안되는데 으윽 으윽 됐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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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눈 펼쳐볼거 같은데 이거 맞아 ? 아니 왜온ump 이게 앞으로도 이만큼 되고 뒤로 이만큼 이래도 안 산다고? 이래도 안 산다고? 여기 앉으면 너도 될 수 있다 프로게임 사고 싶네요 사고 싶으시다고요? 아직은 출시 안한 제품이라서 출시하시면 그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자잔 그 후로 오랫동안 광고 제한은 없었다 합니다